나팔스 목사의 세상을 향한 쓴소리. 예수를 부정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다. 이 글은 천안하늘소만께 홈페이지 나팔스.com에서 보았습니다. 내용은 다르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숱한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에 자신들도 걸릴까봐 오늘도 잠 못 들 것 같다. 그래 죄짓고는 누구도 편히 못 사는 게 맞다. 더군다나 예수를 부정하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 근본적인 죄라. 그 죄의 탈을 믿음으로 벗지 않는 한 가장 치욕적인 결말을 맞이할 텐데 무수히 많은 자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다. 그나저나 예수를 부정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할까? 감사합니다. 아멘